Q. 애교 3점 세트 Q. 애교 3점 세트 애교 3점 세트 Q. 애교 3점 세트 Q. 애교 3점 세트 1 2 3 잘 부탁드려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와우! 너무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자 2 2 여기서 아쉬우니까 막내 지성이 애교 아 좋아 좋아 막내 자자 Let's get it 지금 저 자체가 애교 너무 귀여워 한번 볼까요? 하나 둘 셋 한번 해줄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찬가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미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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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아니야 저기 원진은 약간 남자답고 싶은게 좀 있어 약간 면도 이런 방법으로 어울릴 것 같아 맞아 이거 억지로 나오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게 맞아 우리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게 재민이 준비됐나요? Let's do it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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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2분 아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아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누나들한테 따랑해 예 예 30봅니다 20봅니다 하나 둘 셋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